남들이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됐어 라는 얘기를 쓰시면 안 됩니다. 즉 타인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서 나에게 과중한 업무가 떨어졌어 라고 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헌신이나 열정인 거잖아요. 내가 뭔가 쏟아부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했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했다라는 그런 스토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조직 생활이나 업무 수행 중 불편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 꽂히시면 안 돼요. 업무 중 불편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 예상은 돼요. 그러면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경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직업윤리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불편함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편법이 발동할 수도 있는 거고 원칙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을 저질렀다라거나 또는 윤리의식을 훼손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편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여기에서 불편함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직업윤리를 지켰다라는 거.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여기에서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행동의 내용. 그러니까 내 행동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왜 그랬는지도 써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의사항을 살펴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1번 내가. 피드백을 한 거야 자 첫 번째 우리는. 팀원이 수행한 과업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다른 팀원이 즉 우리는 과업의 상황에서 그죠. 어떤 과업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과업의 목표가 존재를 했었어요. 그죠. 그렇겠죠. 과업의 목표가 있었겠죠. 그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팀원이 팀원이 결과물을 좋게 내놓지 않았다라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과물이 좋지 않았다라거나. 혹은 과정 그러니까 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올바르지 않았다라거나. 혹은 또는 이제 이 팀원들이 팀원이 목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있다라거나. 이런 경우에 내가 네 번째 피드백을 준 거예요. 그 피드백은. 그 피드백은. 그 피드백에서. 이제 이걸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드백은. 그 피드백은. 이제 내가 어떤 방법을 썼는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계획을 짰어요. 피드백을 주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고. 예를 들면서 전달해야 되는 거. 명확하게 해야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의도를 추측할 필요가 없도록.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해도가 낮은 친구에게는 당연히. 내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해야 되는 거고. 결과물이나 가정이 안 좋았을 때는. 당연히. 이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맞아. 라고 하면서. 사례를 들어줘 가면서. 이해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배려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지적 피드백이 있는 거고요. 교정적 피드백이 있습니다. 지지적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야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팀원들의 사기를 올려준다. 라거나 팀원들에게 칭찬을 해주면서. 뭔가 난 널 지지하고 있어. 라고 하는 피드백이라면. 교정적 피드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이거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건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교정적 피드백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아. 너. 참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예전의 일을 끄집어내서도 안 돼요. 야 너 예전에도 이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만 고쳤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현재의 상황만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은 뭐냐 결국은 뭐냐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정적 피드백을 주어선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이런 문장들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일어났던 상황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간략하게 얘기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피드백을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이해도라든지 과정이 잘못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정확한 언어를 쓰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마찬가지로 교정 그러니까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팀원들 앞에서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문장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쓰면서 이해도를 높인다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분리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분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다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71GJ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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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thugo OJIVION